또 면은 이제 안 봅시다. 갈깃지. 아잇 제네시스가 마지막 보스인가 보네. 얘 씨, 얘만 아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었잖아. 지겨워 죽겠네 이 친구. 너가 막보냐?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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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재이쇼. 원래 잭스 목소리 저러지 않았네. 세븐님의 그 뭐.. 파트 월이예요? 같은 선거 아니야? 도착한가요? 고맙습니다. 도착하지 않고... 바로 가끔 해볼까요? 지금.. 넌 받을수있는 볼을 얻을 정도ni어요 예술! more than hear! beat him! monster's got come on! 무척하고 오, 뭐야, 끄중 거대해졌어 와, 검도 거대해졌는데? 골라 세 보이네. 뭐야, 얼음 약점이네? 얼음하고 다 약점인 것 같은데? 페닉스! 아, 뭐야, 여기 잡몸이네? 아, 저기서 소환하는 것 같은데? 실키 이렇게 지랄고 소환하는 것 같은데? 최후의 파도 야, 데미지에 9999 바뀌는데? 데미지 전란댄데? 뭐야, 얼음. 얼음에 사귀네, 얼음. 어어어어어어어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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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액슨 tag for me pani bị 띵 이래서 빡 빡 6백밖에 안달아 검 데미지 개 쓰레기인데 개 쓰레기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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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얼음이 짱해 아아 무조건 얼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어쩌고 모른 것 같은데 아닌가? 아저씨 아저씨 별로 데미지가 그래 9999는 다인 것 같은데 다 때린거야 확실히 얼음 얼음 울음 어젯 역시 에휴 이것은 바로 엔 너무 쉬운데? 막무가 쉬운 거야. 세프로스보다 쉬운데? 세프로스가 거의 최종 복수인데. 세프로스 네. 내 마음의 찰나가 날아가 될 거 같아. 내년에 잦는 게 아니고 와가 주사이도 君の安らかなる 眠り あっ もしかして あんた 最初から いやー III 戦え ソルジャークラスファースト ザックス ドイツもこいつも 俺に押し付け上がって X 아 역시 1패 있네요. 당연히 있지. 1패만 쓸리가 없어. 근데 얘 정말 약한데? 동이 쪼가지고. 얘가 너무 세서 그런가? 어! 아니 졸렸으면 해. 한 대 맞고 진짜 모르겠는데. 아 나 그거 고속력만 안 빠지는데. 설마 한 방에 뒤지겠어. 50% 깎아. 이거 쪼지 못해. 이거 쪼지 못해. 나는 날이 blas을 없어서. 끝! GAS TAILER! 끝! 컴퓨터 resolved 원피스요? 저 옛날에 그 원피스 그 2년 뒤인가? 2년 지나가지고 다시 만나는 거 거기까지 보고 안 봤어. 그 이후로 재미가 없더라고. 갑자기 그림체도 확 바뀌고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봤어. 그때가 그때 가장 원피스 전성인 게 아니었나? 이제 거기에 그 뭐야 에이스 나오고 이제 거기에 어? 감옥. 그 때까지 많이 봤지. 많이 봤다가 이제 안 봤지. 쟤네 뭐야? 여신이야 여신? 작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난건가? 엔딩, 엔딩이야? 왜이렇게 막보가 왜이렇게 이즈해? 왜이렇게 셀피론스가 더 어려웠는데?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이 게임은 검기술보다 마법이 더 젊나 센거 같은데? 물론 검기술보다 센거 쓰면은 세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거 한해서는 마법이 센거 같아 지금 마법 쓰니까 뭐 아까 뭐 9,999씩 다고 뭐 6,000씩 다고 그러는데 그치? 어? 얘 계잖아? 에어리스 그 곡 있던 얘기 아닌가? 맞죠? 여기까지 왔어? 뭐야 쟤도 죽은거야? 얘도 죽었나본데? 결국 다 죽네 쟤도 죽을 거야 ありがとう 좀 일어나라 이제 너는 언제까지 잘거냐 글라우드 아니 다 지금 정신 못하려고 했는데 혼자서 사과 주여주고 먹으라 그래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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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빌리게이츠 당했네 4년동안 그러면 클라우드도 4년동안 실험 당한거야 그러면은? 여러분은 결정하러 선택을 해봅시다 턱 쓰고 온건가? 쟤넨 뭐지? 턱 쓰고 온건가? 턱 쓰고 온건가? 턱 쓰고 온건가? 이게 파판 세븐 리메이크 1이랑 파판 파트 1이랑 디엣이 말고 안 해봐가지고 쟤네는 뭔지 모르겠네 아 육피 디엣이에 나오는 중형이라고요? 근데 내가 모르지 왜? 너브레스 아 육피 디엣이 아 육피 디엣이 얘가 잭스 좋아하나보네 얘가 잭스 좋아하나보네 에어레스도 마찬가지구 이런거 아직도 정신 못찾았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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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見つけるなんて不可能だぞと。 あらゆる任務を遂行するのがタークスだぞと。 それに孫さんは渡すものがあるらしい。 ターゲットに? 不良郵便屋、一年越しの仕事だぞと。 ルノ、ルード、状況は? 全然だぞと。 そっちは? 同じく。 これからポイント235へ向かうわ。 ルノ、ルードはポイント120。 了解。 急ぐぞと。 じゃあ。 ここにあったはんでもしかない。 きっと。 えね。 クラウドに入ってくれない。 뭐야? 어? 나니? 아... 얘네가 찾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왔나 본데? 으 아... 내 꿈에 달아주지 마. 그리고... 어느 때만... 그 속에... 그 속이 낫냐고... 제 이름은... 그리워! 와 끝났거 아니였어요? 이거 어떻게 이겨야 대답하는데 이거야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거 아닌데? 아 잠깐만 왜이렇게 아프냐고 이동하네 대화하듯이 자크스, 나중에 무안디젤 이게 무한디젠인거같은데 이거? 쟤네 못잡잖아 죽어야, 죽어야지 나오는거 아니야? 아 봐봐 피 1로 살아났네 뭐야 아 이거 피 1로 살아났는데? 봐봐 아이 체력을 채울 필요가 없었네 그냥 이거 연출이래요 알았다 모시모시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네, 스모크 하나씩 없어져 뭐 안주웠는데? 살아남았는데? 아 하지마 더워져 아 체력이 없어 안돼 빨리 룰렛이 도와줘 빨리 룰렛이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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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에어리스는 혼자 남았네 8년 지난거 같은데? 원래 복장으로 돌아온거 보일까? 아닌가? 눈물을 흘려고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고 omi 이 하지만 잭슨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거 같은데 근데? 살아있는데 키를 너무 많이 흘렸네 클라우드네 클라우드 있네 저기 클라우드 못 보겠네 저기 클라우드 못 보이네 클라우드 못 보이네 클라우드 못 보이네 클라우드 못 보이네 너의 부분도... 그렇다... 너가... 너가... ... ... ... ... 너가... ... ... 俺の生きた証… 俺の誇りや夢… 俺の誇りは… 全部やる… 俺が… 俺の生きた証… 俺の誇りを… 나무가 그는 당신의 행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영웅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때부터 클라우드가 각성화하는 건가?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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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뭐지? 그의 역할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역할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오 예에-예에에 une 오오 아 저 엔진이에요? 엔진이 뵤러 가는건가? 그 연출이 보았다. 결국에 잭스만 졸라 비쌍하네. 뒤에 또 뭐가 있나? 아 이거 이게 이제 파판 세븐 시작 그 장면이잖아. 아 이거 사서 하라고 사서 하라고 광고 안해요. 여기 장면 나오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장면. 사실상 이렇게 보면 에어리스가 사실상 찐 주인공이에요. 뭐 이런 여기 여기까지만 보면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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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B 컴퓨터 화판 세븐